경조사비, 이게 맞나요? 자, 집단치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을 주셨네요. 네, 경조사비를 못 주겠다는 총무 때문에 답답하다는 통장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통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장 모임 때마다 회비를 3만 원씩 걷어서 회식도 하고, 회칙에 따라서 경조사도 1회 안에서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말에 사연자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 경기도 어렵고, 결혼이나 장례도 많아서 다른 통장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부고를 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통장 모임 때 총무에게만 부고를 전했는데요. 총무가 서운하게 왜 미리 이야기 안 했냐, 경조사비는 임원들과 이야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장이 부고를 늦게 알려서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황당해진 사연자는 회칙에도 정해져 있지 않냐, 경조사비 받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따졌고요. 회의에서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에서도 통장직을 오랫동안 맡아왔던 사람이 우리 동네는 지난 일에는 돈을 주지 않는다고 말해서 제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어영부영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통장들을 배려해서 부고를 몇 주 뒤에 알렸고, 기한에 대한 조항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경조사비를 주지 못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부고를 4주 뒤에 알렸다고 경조사비를 못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드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 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통장입니다. 아니 저기요, 총무님. 박상희 총무님. 통장 모임 총무가 무슨 감투도 아니고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1년 지나서 말씀드린 거 아니잖아요. 고작 한 달이에요, 한 달. 저도 상 치르느라 정신도 없었고 바로 손벌레기도 좀 그래서 말씀드린 못 드렸던 거예요. 못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회치게 넣으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막말로 거기 니들 돈만 있냐, 동그라미. 아니에요. 좀 더 들어보세요. 총무님도 할 말 많습니다. 다음, 총무 통장님이. 어머머머, 이 언니 왜 갑자기 반말하니? 저기요, 백다희 통장님. 그때 바로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당연히 챙겨드렸지? 한 달 뒤에 얘기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라고. 자꾸 회치군은 하시는데 회치게 기한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런 식이면 나 통장 되기 전에 우리 오빠 시어머니 돌아가신 거 나도 다 받아야지. 아이고, 별꼴이야. 진짜 상식 좀 갖자, X. 이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로 정해진 게 있나요? 사실은 법적으로 말하면 소멸시험, 이런 청구 기간. 그것도 사실은 10년, 많아도 3년, 1년 되는 거고. 한 달 만에 하는 거는 사실은 당연히 청구 가능한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주기 싫어서 떼쓰는 것 같거든요. 저 사람들이. 회칙도 없다고 하는데. 줘요, 10만 원. 무슨 짓입니까, 이게. 안 주면 때릴 듯이. 아니면 화가 납니다. 이상한 소리가 있어서. 자, 교수님. 네, 도대체 경조사비를 이렇게 주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 정말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겠다는 거. 그리고 이제 소속감을 갖게 하겠다는 거. 뭐 이런 의도일 것 같은데 왜 안 주시는지. 어떤 이득이 있다고 안 주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더더구나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지금 이제 돌아가신 후에 마음도 상해 있으신데 이런 걸 왜 안 주는 쪽으로 가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 변호사님, 하지만 이 총무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와요. 통장 되기 전에 했던 거 다 받아넣으면. 아니, 그런데 저는 통장 모임이 만들어진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지금 저 사현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은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각자 회비를 객출해서 모아놓던 돈에서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서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굳이 법대로 한다면 그게 권리가 채권이 있다면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걸 쭉 행사를 안 하면 없어집니다. 언제? 10년 동안 행사하잖아요. 그렇구나. 보통 그래요. 그런데 한 달밖에 안 됐어. 혹시 뭐 지금 싸우거나 밑보인 거 있는 거 아닐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 그 경조사비를 줘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군산사는 남원댁님, 회비해서 주는 건데 왜 안 주나요? 라고 하셨고요. 손공주님도 늦어도 줄 건 줘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W 제임스님은 경조사가 있으면 즉각 말하는 게 맞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